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올해에도 제가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브랜드 이니스프리와 함께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손수건을 사용하는 작은 습관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와 함께 이니스프리 에이코 손수건 캠페인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지구를 위해 손수건을 꺼내세요 이니스프리 에이코, 곢선수건을 commoduku시inen 선pres작 흑링 플러스 데이제 요 Vice 라격 plug burg 교섭 이니스프리 에아 Embora 비행기 그리고 최근 책에 구매 전 지민 이 continu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